이곳은 튜니지 수스의 9만 천원짜리 올인 크루시브 호텔이에요. 동진씨가 드디어 좋아하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소개를 해주세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호텔... 근데 호텔 화장실은 뭐... 동진씨가 말하는 별거는 뭘까? 뭐가 있어야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이럴까? 자, 별거 없고... 물 있고... 이거 물인가? 그 다음에... 침대도 넘네. 근데 여기 웃긴게 갈라져있어. 싱글침대 붙여넣은 거구나. 그리고 오빠 여기 제일 쌓은 거구나. 그래서 규가 없어 그냥. 그래, 괜찮아요. 맘에. 근데 올인 크루시브의 꽃은 음식이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봅시다. 지금 우리 체크인을 일찍 해줬는데 맥주를 한 잔 따라놓고 그냥 왔어. 왜 이럴까? 누가? 잔디가. 잔디? 웰컴. 그러네. 웰컴이네. 웰컴. 어떡해.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레스토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뷔페시. 저희가 보통 아침식사하는 곳이고 하나는 예약제 레스토랑. 거기는 티니지앤 레스토랑이랑 이탈리앤 레스토랑 번갈아서 해요. 어땠습니까? 티니지? 있을 거 같은데? 어디 또 갖고 왔나? 어디서? 어디다. 식당에서?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려고? 제가 궁금한 거 없어. 왜 궁금해. 응? 큐. 뭐야. 오랜만이다, 카푸치노. 오랜만에 카푸치노가 참 카푸치노다. 반갑다. 반갑다. 뭐? 월링크룹시브 어때? 수영을 못해. 추워서. 배가 너무 불러. 정말 배가 너무 불러. 아니, 내 시간마다 뭘 먹는 건 정말 좀 불가능한 거 같아. 아니, 그리고 술을 계속 무제한을 주니까 먹고 싶지도 않다. 아침부터 신나셨어요? 동진씨? 동진씨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렇게 호텔로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야 살이 찌거든요. 바로. 딸래에나. 그럼 오빠는 여기서 살아. 난 갈 테니까. 안녕. 행복했다. 즐거운 추억만 가지고 헤어지자. 지금 저희는 아침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에 아무도 없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하루 종일 이 해변에 호텔 프라이빗 비트인데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에서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좋다, 좋다. 정말 프라이빗 빛이 돼버렸네. 오빠. 정말 프라이빗 빛이 돼버렸어. 모자가 좋을걸, 여보. 워터. 앙과. 앙과. 워터가 안 통하다니. 아, 나 부러워. 부러워. 진짜. 정말 잘했는데. 또 반대편을 흘려. 못 찾아. 자, 숙소로 가서. 조금. 좀. 씻고. 놨고. 놉시다. 1층인데. 3층인데. 1층이에요. 뭐야, 우리 신혼여행하네 오빠. 오늘 청소 안 해도 된다 했더니. 벌써. 메이드분이 벌써 했다고. 오빠 밥을 양손으로 먹네? 응. 어때? 너무 좋아. 왜요? 너무 좋은까봐. 먹을게 없어. 오빠. 여기 오는데. 아저씨가 나한테 알아보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어? 내가 놀래가지고 딱 봤어?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뒤에 있던 직원한테 얘기한 거래. 응. 재밌었어. 근데 친이지. 남부로 못 간 건 좀 아쉬워. 언제 나중에 가게 될까? 거기는 여행. 거기서 가면 되지. 다른데? 모로코에서 사막 가면 되지. 아, 모로코? 사하라. 사하라. 아, 이집테스도 가서 이거 똑같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거 다. 그래. 똑같아. 나이감 크루저도 타고 싶은데. 오빠. 티니지 여행 추천할 수 있어? 응. 티니지 어떤 게 좋아? 여기? 응. 날씨랑. 겨울의 날씨. 여름에 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절대 안 되지. 날씨, 음식. 택시. 응. 올까. 티니지 여행 팁 같은 건 없어? 응. 특이라.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티니지 에스프레소. 내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빠가 택시 아저씨들이랑 굉장히 갈등과 반복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이 좀 필요할.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티니지에서 한 우리가 여섯 번 정도 택시를 탔잖아.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남았고. 여섯 번 중에 두 번은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네 번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잖아.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아. 수도 튜니지에서는. 응. 이제 미터기를 켜서 가더라고. 그런데 기본요금이 0.9 드나르예요. 응응. 0.9. 드나르여라우면 우리나라로 400원. 아 그런가? 400원도 안되는데. 아 기본요금이. 수스에 와서 수스 루아지 스테이션에서 첫 번째 호텔로 갈 때. 그냥 아무 택시나 탔는데 아저씨가 미터기를 찍어서 얼마 나왔어? 미터기 찍어서 한 4.9인가? 5? 아 5 안되게 5 지나를 안되게 그럼 얼마야? 2천원 정도잖아 그 거리가 어떻던 근데 우리는 계속 그 거리만 다닌거잖아 그 거리만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 있었던거지 다음날 엘잼을 가려고 호텔에서 똑같은 거리를 택시를 탔는데 미터기는 미터기는 똑같이 나왔지 거의 4.9가 나왔어 근데 내가 택시를 내리니까 오빠가 계산을 안하고 아저씨랑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잔돈이 없어서 20을 냈거든 미터기가 5가 나왔어 그럼 이 아시가 미터기를 키지를 말던가 5정도가 4.9가 얼마 나왔는데 내가 20을 내니까 아저씨가 살짝 고민하더니 동전으로 한 4,5개만 주는거야 딱 보니까 한 7,8 뭐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한 8정도 줬어 그랬어 어? 그럼 12 디나르를 받은거지 어 그래서 왜 이거냐고 그러니깐 2명이래 어 2명이니까 2배야 어 2배를 받는거지 택시를 나는 근데 이전에 트위니스에서는 우리가 둘이 탔는데도 집에서 더 먼 거리를 6,7 디나르로에서도 탔잖아 아 그리고 2명이 어딨어 4명이면 4배냐 너무 웃겨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좀 어이가 없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 아시가 막 막 고개를 절레절레 내주면서 내리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응 웨이 웨이 막 이러면서 동전을 더 3개정도 더 챙겨주는거야 무슨 애들 막 사탕주듯이 3개를 딱 뽑았어 내가 봤을때는 나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 그럼 딱 내렸어 응 오빠가 아저씨한테 손을 내밀고 막 돈을 달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봤으면 돈을 달라고 하는거야 오빠가 아저씨한테 돈을 삥 뜯는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웃겼어 아니 기다려봐라 이러니까 난 기다렸지 응 근데 아저씨가 그랬잖아 돈 주고서 오빠한테 오케이 됐냐고 화 풀렸냐고 응 계속 또 오빠한테 또 얘기를 막 하는데 오빠가 열 받아서 문을 거의 다 부셔버리고 나온거잖아 아니 그냥 나와서 이제 딱 받으면 됐네 되긴 뭐가 돼 자기도 됐으면 말 안하겠지 뭐 이 정도로 뭐 기분 풀어라 응 기분 안 풀려 뭐 쾅 닫아버리고 그냥 왔지 나는 그냥 닫은건데 어 됐냐 하면 말 안하고 그냥 닫아버렸지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엘잼에서 아 엘잼에서 그게 아니다 수스에 와서 메디나까지 이번엔 더 짧은거리였잖아 응 근데 근데 정말 웃겼거든 팔을 내놔라 그랬어 미터로 안갔나? 미터로 안갔나? 미터로 가라고 얘기 안하고 응 나도 얼마 받나보자 이거 얼마 받나보자 하고 했지 응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응 하기에는 한 2,3밖에 안 나올거리야 2,3 어 근데 팔 내놔라는거지 또 한 3배정도 관광객을 한거야 근데 너무 재밌었던거 뭐냐면 오빠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동전을 동전이 이제 일부러 이제 많은 동전을 놔두고 아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 받아라 그러면서 이 아저씨 손 내밀고 이 아저씨 손에다가 딱 주워주고 어 이거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딱 주고 응 다 문 닫고 내렸지 근데 난 내가 봤을때는 오빠가 갑자기 그 아저씨 손을 끌어가지고 손에다가 뭘 주고 그러니까 난 너무 웃겼어 동전이 많아서 한참트 했을게요 그래 그러면 우선 택시기사님들과의 오빠 동진씨와의 그 결투는 1승 1패 자 그리고 세번째 그 메디나를 수수 메디나를 구경하고 메디나에서 호텔까지 갈 때 그때부터 웃겼지 미터로 갔잖아 미터로 갔어 어 그것도 웃긴게 길가리에 서있는 택시도 아니고 현지인이 내린 거를 바로 타서 어 간 데다가 아저씨 그냥 뭐 별문제 없고 미터로 바로 가서 근데 미터로 딱 안 돼 이제 아 내리고 타는 순간 타는 순간 딱 바꾸잖아 근데 0.9가 딱 됐어 똑같지 우리가 알고는 기본요금 어서오세요 하면서 딱 일정적으로 딱 누르는거야 벌써 아니 근데 웃긴게 오빠가 나는 그거를 봤지 근데 이제 뭐 아 그래 뭐 근데 기사님이 가면서 막 이렇게 몰래 몰래 한 번씩 쓱쓱 눌러 근데 오빠가 그때마다 눌렀다 눌렀다 보고 하는데 쓱쓱 누르는데 응 응 이게 아니 이게 내가 트위니지에서는 응 10km를 가도 7-8이었는데 응 막 6인가 7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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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너무 웃긴게 마지막에 호텔 주차장 들어갈 때 갑자기 그래서 도착했는데 호텔 앞에 거의 5.6인 하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려고 해서 주차장 거의 다 오니까 예아씨가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눌러서 8.9인 하죠? 근데 우리 기분 나쁜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래봤자 400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데서 괜히 호구 잡히면 아시안들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볼트였어. 이제 스테레스를 다 잠적이 위해서 그래 볼트로 베트남서 그랩처럼 완벽하게 딱 그 돈으로 스테레스 안 받아라구 볼트로 깔았는데 근데 문제는 볼트가 미터기로 가는 거보다 훨씬 비쌌어. 난 이거 좀 신기했어. 처음에 책정된 게 훨씬 비싸? 그런 거 같더라고. 아 그래서 예아씨가 터무니없이 부른 값을 볼트가 먼저 부른 거지.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편하니까 요금이 처음에 나오니까. 그래 차라리 실갱이 안 하려고. 근데 볼트 실갱이 안 하려고 했는데 난 너무 재미있던 게 볼트에서 그 어플에서 나오는 차량 번호랑 다른 번호가 오잖아. 근데 사람은 맞아. 그니까 또 볼트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맞아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번호는 틀려. 근데 그것까지도 약간 불안했는데 어쨌든 차로 왔어. 그 볼트에서 안내해준 길로 와서 요금을 팔 나왔지 팔을 내야 되는데 오빠가 이제 볼트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10을 드려도 되겠다 편하게 안전하게 왔으니까 했는데. 야씨야 내리려고 하는데 짐 내리려고 하는데. 짐이 두 개라. 짐값 2 더 내라고. 아 그래도 2 더 낼 마음이었는데 기분이 더 나빠졌지. 2 더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사람들이 안 맘에 자기 용돈 버는 거 같아. 아니 근데 2라고 하면 솔직히 800원이잖아. 840원? 그치.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여행의 문화를 망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 그치 금액으로 안 되는 거 아니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뭔가 계속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정확히 알려줘야 돼.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맞아 맞아. 네가 이게 이만큼이 정당한 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지만 돈을 내더라도. 아니니까 내가 한 거야. 찐이지 다시 오고 싶은 곳이야? 응 다시 오고 싶어. 아 엘젠 멋있었어. 아 시디브사이드도 정말 예뻤지 그러고 보니까. 음식 음식은 라굴렛도 맛있었어. 아어 인큐루트는 갈 데가 꽤 있어 어까만. 맞아. 그랬지. 이제 루아지 타고 이동하는 게 힘든 거 같아. 그래지. 올 잉크루쉽은 어때. 괜찮아요. 가성利가 괜찮아요. 오빠 엄청 방정 맞아. 왜 저렇게 뛰는 거야? 정말 저거 어떻게 잘 뛰대? 최선이야 오빠 내일 또 로아지 타고 가야 되지 튜니스트 가야 되지 출국할 때 얼마나 힘들까? 입국할 때 힘든 것처럼 출국할 때도 힘들까?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출국할 때 힘들었던 애들이 되게 많았어 망할 때? 어 희상하게 출국할 때 힘드냐? 참 왜? 왜 버린지? 모르겠어 아 왜 하여잖아 응 근데 꽤 괜찮지 호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호텔이 괜찮아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친절하시니까 너무 친절해 어때? 괜찮아?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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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병씩 먹고 싶어 집에서도 먹고 대학론에서도 먹고 에어비앤비에서도 먹고 누가 해주니까 좋다 드셔보세요 레드 라인이랑 어울리네요 우리 볼루나 갔다 온 지 두 달 넘었지 않아? 맛있게 드세요 어때? 티니지에서 먹은 이틀 라잔 아니 뭐였지 뭐였지 오빠가? 라비오리는 어때? 딱 아는 맛 아는 맛? 먹어본 맛? 내가 상상하면 딱 그 맛이야 난 라잔을 먹을래?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씨 근데 이게 치킨 뭐지? 마지막 날 달리세요 오빠 어때? 올린 크루시브? 응 종로 공빈관에 오는 거야 내 이름은 이즈이 어? 창문 문 열렸는데? 알아 알아 어? 창문 문 열렸는데? 문 열고 가는 건 아니겠지 안 가겠지?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어 앞자리 3명 트니스로 갑니다 로아지 타고 문 열어놓고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고 2시간 가는 거 아니겠지? 문 열고 문 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